그 다음에 차돌베기와 겉절이를 하는데 겉절이를 각각. 두 사람이 다른 아이디어로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로 맛있게 한번 만들어봐요. 저희보고 하나씩 하시라는 말씀이신거죠? 저희 마음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지난주 선생님이 알려주신 레시피 말고 알아서 알아보요? 그렇지. 알아서 알아. 차돌베기 양념 가위바위바위바죠? 갑자기 또 정신이 멘탈이 이렇게 또 나가기 시작했어요. 우리 절대 핸드폰에 의지하지 말고 누구 지인한테 의지하지 말고 정말 창작하는 거예요. 그래야죠. 그쵸?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. 무선을 찾아야겠어요. 뭔가 완전 화려한데? 난 뭐 더 위에 막 올려야 될 것 같아. 파는 음식 같군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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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